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오늘 아이롱 펌을 해드릴거에요. 경화 풀기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니까 염색 모발이에요. 네, 염색 모발. 약간 데미지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의 C2 건강모에요. 건강모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마음껏 듬뿍듬뿍 바릅니다. 네, 이렇게 도포해야 되는거에요. 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요. 전처리 없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2차 연화까지 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1차 연화에서 C2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에서 도포하고 제가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염색 모발이지만 저희가 C2 건강모 펌젤을 도포하고 나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저희 피카에 미친 연화입니다. 네, C1 pH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주시는 거에요.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pH 9.5짜리 강곱슬 펌젤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윤기가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아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미친 연화 후에 깨끗이 물로 세척한 후에 나왔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보시면 어때요? 결이 매끈하죠? 네,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지 깊은 연화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피카에 롱 아이롱 한번 머만들이 사용하는 피카에 롱 아이롱 이렇게 아이롱이 길어요. 네, 이렇게 깁니다. 짜잔! 이걸로 한번 와인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피카에 롱 아이롱으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짧은 아이롱이 아니고 롱 아이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머리에 디자인할 거는 17mm하고 롱 아이롱 19mm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시고 나서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네, 그러면 굉장히 스피드하면서 탄력 있는 컬도 없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화한 후에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과 열과 환원제와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네, 벌써 우리가 조금은 짧은 아이롱으로 말았을 때 와인딩 했을 때 환원제가 날라가고 또 수분이 건조된다면 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컬을 얻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피카에 이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쉽게 하시면 네, 빠르게 어... 아이롱도 끝나고 내가 원하는 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빛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지금 현재 17mm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이 벌써 다 들어갔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완전 건조하면 되겠죠? 벌써 이렇게 빨랄라요. 네. 자, 또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17mm,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옆에는 제가 어... 그냥 다운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멋있게 와인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17mm로 와인딩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앞쪽에, 페이스라인 쪽에는 제가 피카의 롱아이롱을 가지고 19mm를 가지고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너무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네, 일단 17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길게 슬라이스 잡으시고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디자인 했어요. 네, 굉장히 빠르고 쉽고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mm로 와인딩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길게 뜨세요. 길게 뜨셔가지고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네. 피카의 롱아이롱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 고객님들 펌하기에는 굉장히 빠르고 쉽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리신 대로 네, 환원제와 수분과 열의 싸움이겠죠.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는 거는요. 내가 얼만큼 빠르게, 스피드하게 와인딩 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또한, 자, 이렇게 열판에 닿았을 때, 모발이 열판에 닿았을 때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네, 자, 빨리 건조가 돼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네, 이렇게 길게 뜨신 다음에 저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19mm 롱, 와우, 길죠?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네, 이렇게 편하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길게, 짧게 말고 길게 뜨세요. 한 판넬로 그냥 쭉 잡아서 이렇게 길게, 그러면 금방 끝나요. 네, 벌써 남자 아이롱, 지금 아이롱 펌 다 했거든요, 와인딩. 네, 굉장히 쉽게. 네, 10분 안에 그냥 와인딩이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는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깨끗이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할 거예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